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재밌는 컨텐츠 바로 글록을 하나 조립을 할 생각인데 글록의 완제품을 구입을 하지 않고 옵션만 구입을 해서 글록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슈팅 매치 IDPA 슈팅 스포츠 사격을 취미로 즐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조준경을 이용을 해서 사격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요즘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광학을 올려서 쓸 수 있는 글록을 하나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전에 리뷰했던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VFC 글록에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들을 광학을 올려서 세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스틸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 매치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또 VFC 글록들이 제가 오랜 기간 사용을 해봤지만 슈팅 매치에서 마루이만큼의 작동성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마루이 베이스로 해서 세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마루이 글록 17 젠4에 RSD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글록을 세팅을 해서 SSP, 그러니까 SSP는 스톡 서비스 피스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튜닝이 안 된 순정 상태의 제품을 말하는데 IPSC에서는 프로덕션 디비전이라고 하죠 그런 룬인데 지금은 제가 광학을 올려서 사용할 CO, CO라는 디비전, 캐리옵틱이라는 디비전을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루이 글록을 사서 RMR 마운트를 올려서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니까 문득 이런 게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여기 보이는 이 총 마루이 MWS 같은 경우도 리시버라든지 안에 내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핸드가드라든지 전부 옵션으로 사서 마루이 MWS 본품을 사지 않더라도 이 마루이 MWS를 한 장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루이 글록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번 컨텐츠는 아마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세팅할지 준비를 할지 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빨리 구상을 해야 되겠죠 짠! 이렇게 세팅을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인터넷으로 서칭을 막 하고 어떤 어떤 제품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한 다음에 모든 부품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이 글록이 없이 글록을 세팅하려면은 뭐 하부 프레임이나 내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글록,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글록 하부 프레임은 마루이 글록 17 젠포의 하부 프레임이에요 하부 프레임인데 이 안에 있는 이런 자잘한 부품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부 프레임, 완성되어 있는 이 하부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루이 글록 17 젠포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재미있는 대안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가더사에서 나온 마루이 글록 17 젠포용 하부 컴플리트 킷이에요 컴플리트 킷이 뭐냐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게 제가 작년에 대만에 갔을 때 이거를 사오고 싶었는데 그때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만에 팔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 옵션들은 다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부 하부가 이렇게 완제품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하부 컴플리트 킷을 구매를 하면 하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머 하우징이라든지 앞부네 트리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옵션 제품 스틸 제품으로 다 옵션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내부적으로 다른 부품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이 가드사에서 나오는 하부 컴플리트 킷 같은 경우는 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글록 각인이 되어 있고 또 순정 17 젠포 하부 같은 경우는 유광 재질입니다 그래서 좀 번질번질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드사에서 나오는 컴플리트 킷은 무광 재질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선호도 차이긴 한데 저는 가드사 이 하부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 17 젠포 쓰고 있는 젠포도 이 하부는 가드에 있는 하부로 교체를 한 상태에요 컴플리트 킷은 아니고 하부 프레임만 사서 이 안에 있는 걸 고대로 이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는 이 가드 하부 컴플리트 킷을 구매를 했다는 거 대략 국내 판매가가 한 40만원 조금 안 합니다 38만원대 생각되고 있고요 직구로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겠지만 저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고 이 하부 팩토리에서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DC를 좀 받아서 샀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슬라이더죠 바로 슬라이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번에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글록 17 젠포용 MOS 슬라이드 MOS, MOS, NOVA 제품인데 마루이 글록용으로 MOS 광학을 올리기 위해서는 광학 RMR 마운트를 장착하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는 메탈 슬라이드를 올려가지고는 조금 저는 선호하진 않아요 마운트를 올려서 쓰는 타입은 왜냐하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MOS 슬라이드를 구하려고 조금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 RST에서 MOS 슬라이드가 있었다고 하면 아마 구매를 했을 건데 다 VFC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이용을 찾다 보니까 대안이 지금 NOVA 밖에 없더라고요 국내에서 살 수 있는 게 NOVA 밖에 없어서 NOVA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7 젠포용 그 RMR 컷이 되어 있는 MOS 슬라이드를 구매를 했고요 또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안에 있는 노즐이랑 노즐 하우징 킷이 이 NOVA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은색으로 금색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MOS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노즐이랑 그 안에 있는 노즐 피스톤 컵의 형태가 기존에 있는 순정과는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하는 게 좋은데 이 NOV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파손이 되면 기존에 있는 순정 노즐 컵이라든지 피스톤 컵이라든지 노즐 해머 이런 것들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같이 NOVA에서 나오는 피스톤 컵이랑 노즐도 여분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여분으로 구매한 이유는 이거 있을 때 안 사놓으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있을 때 사놓고 또 제가 슈팅 매치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아마 사용이 아주 많겠죠 그러면 좀 파손이 되는 이 노즐 같은 경우 또 이 노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고가 떨어지면 국내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구했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 정도 더 살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NOVA사에 슬라이드 아웃바레일하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잠시 옆에다 옮겨 두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 하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있으면은 바로 이 챔버와 이너바레일 호복 고무가 있어야 되겠죠 순정 챔버를 구할 수가 있으면은 지금 집에 남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순정 챔버가 없기 때문에 챔버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가드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7용 챔버입니다 챔버 요거는 뭐 가격이 한 28만원 아 예 NOVA 슬라이드 가격을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요것도 비쌉니다 한 40만원 정도 해요 국내 판매가가 그러니까 지금 하부 프레임하고 호 요 슬라이드만 거의 한 70만원 후반 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더보기란에다가 구입한 금액이랑 이런 것들은 다 더보기란에 달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한 것들은 링크까지는 못 드려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챔버 옵션 챔버입니다 순정 챔버가 제가 굴러다니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굴러다니는 게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컨셉 자체는 부품만 구매를 해서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순정 챔버는 따로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매하기 쉬운 가드사의 순정 챔버 세트입니다 세트 요 세트 안에 이런 식으로 다 기본적으로 세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가격표상으로는 28,000원에 붙어 있네요 구매를 했고 이너바렐 이너바렐은 거의 끝판왕이죠 PDI의 요거 몇 밀리야? 97mm용 이너바렐입니다 국내에서 구매를 하면 좀 비싼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오사카를 갔다 오면서 사왔던 제품이에요 사왔던 제품인데 요게 금액이 2,994N이니깐 3만원을 조금 안 좋은 게 2,800원 정도 줬다고 생각... 2만 8,000원 정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쓰던지 아니면 마루이 순정 이너바렐이 있다라고 하면 뭐 순정 쓰셔도 되고 아니면 97mm 짜리 이너바렐 아무거나 구매해서 쓰셔도 되니까 요거는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같은 경우는 3만원은 안 좋고 2만 8,000원 정도 줬는데 국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4만원이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더보기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요렇게 PDI 이너바렐까지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복고무 호복고무 역시 저는 요번에 얼마 전에 대만 오사카에 가서 샀던 이 미아 호복고무를 쓰던지 아니면은 메이플리프 요 안에 있죠 메이플리프의 오토봇이나 요런 것들 MR 호복이나 요거 중에 하나 쓸 것 같아요 대체 호복고무는 한 2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지금 미아를 쓸지 메이플리프를 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두 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산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여분이에요 그리고 메이플리프 호복고무는 제가 여분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뭐 메이플리프를 쓰든지 미아 호복고무는 지금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은 제가 또 유니콘 호복고무도 있거든요 유니콘 거를 쓰든지 아마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리콜 스프링 가이드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더 가더사에서 나오는 리콜 스프링 가이드고요 요게 지금 어 잠깐만 마루이 글록 19 젠포인데 잘못 사왔네 하하 이거 가서 교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가더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글록 19 젠포용 강아 리콜 스프링 가이드네요 이거 지금 저는 17인데 19용이네 19용 아무튼 요것도 가격이 한 52,000원 정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교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까지 요렇게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광학을 구매를 했죠 광학은 어떤 제품이냐 하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광학은 바로 레드윈 아 어찌나 국내에서 구하기가 제일 쉬운 광학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윈의 이 코브라 코브라 신형 모델이죠 신형 모델인데 이 닷 형태를 보면은 그 3MOA 이게 3MOA가 맞나? 맷 MOA라는 거는 안 나와있지 보통은 나와 있었는데 아무튼 어 아무튼 어 광학은 레드윈의 코브라 신형 모델입니다 신형 모델이고 지금 그 서티컬이 그 안에 보이는 점이 점 형태도 있지만은 요렇게 동그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 뭐야 홀로선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나와있죠 그리고 이오텍 같은 경우 요런 식으로 굵은 큰 점으로 나오는 요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크다 하고 크게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조준을 했을 때 좀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요 레드윈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레드윈 구매 그리고 세트 요런 거 다 치면은 대략 한 한 90만원 90만원 100만원 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야 이거 미친 짓 같아요 그냥 마루이 글럭 17 젠포 사가지고 MOA에서 슬라이드 하나 사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싸게 치는 건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더보기란에 합산을 해서 해놓겠지만 이게 미친 짓이 아닐까 라는 문득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사놓고 보니까 아무튼 요렇게 전체 다 부품들을 구매를 했고 일단 구매를 하고 조립을 하면서 작동성을 잡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작동성이 좋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능이 천차만 별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동차 수리라든지 기계를 만질 때도 명장이 만져야 된다고 하죠 제가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명장의 손으로 이놈들을 김치 버무리듯이 버무려서 세팅을 해서 과연 얼마나 작동성과 집단성이 좋은 총이 완성이 될지 기대를 가지시면서 2편에서 조립을 하고 실제 집단 테스트까지 이어가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빠르게 조립을 하고 집단 테스트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맞나 univers what 놨 za 하나 하나 놨 하나 하나